사겹수의 동생 휘인추 씨가 속해 있는 그룹 러블릿입니다 요즘은 근데 저보다는 한혜 씨가 더 가까운 것 같던데? 요즘은 뭐 지금 한혜 씨와 썸을 좀 타고 있어서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진짜로 어떻게 된 거예요? 저 잘 모르겠어 헷갈리는데 저 잘 모르겠어 헷갈리는데 헷갈린다고? 헷갈리다고? 따로 연락은 하십니까? 문장은 들어봤어요? 보내기만 한데요 보내기만 보내기만 한다 아직 안 읽었고 한 달 동안 아직 안 읽어 가지고 감지장을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미주 2행시 가능합니까? 자 미주 2행시 갑니다 미!!! 미주야 주!!! 주말에 보자 주말에 보자 대박이다 아니 미주 형을 지키기 위한 오빠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유재석 형, 하하 형 좋아 일단 그 산을 넘어야 돼요 미키리라고 모임이에요 미키리 미주를 지키리 미키리라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나가야 돼요 아휴 쉽지 않죠 너무 큰 사람들인데 아휴 쉽지 않지만